생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육지, 심료차뇨 두군데에 3가지 레시피가 나와있구요. 첫번째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배, 생강술 만드는 방법, 이강고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알이 배에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배에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낸다. 영주주머니를 걸러서 즙꺼기를 제거한다. 배에 껍질과 생강집에 꿀을 섞어 소즈병에 담아 중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주주머니에 소즈병이 필요합니다. 임원심육지 두 번째 레시피, 생강술, 강주 이렇게 나와있구요. 원형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이건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요. 평범과 가슴통증과 심장의 뇌으로 인한 가슴과 복부의 통증을 실현한다. 생강술에 담가다듬하게 데워 한 사발을 마시면 곧바로 통증이 멈춘다. 식무역 원초에 나와있구요. 생강즙과 누룩을 섞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만든다. 일정하게 복용하면 좋다. 번초방법에 나와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생강은 술에 담가 따뜻하게 마신다. 방법 2. 생강즙과 누룩을 섞어 술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발이 필요합니다. 식무역 찬유에 나와있는 생강술이 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순위, 전설 60면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타박상 심한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즙 4량과 참기름 4량을 잘 섞고 물의식을 뜨겁게 데운 다음 다소 마신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생강즙 4량과 참기름 4량을 섞는다. 술을 뜨겁게 데워 섞은 생강즙과 참기름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